복단지가 선우진이랑 니 관계 캐고 있어 복단지가 이거 알아내지 못하고 막아야 돼 계좌 추적자료 그걸로 그 사람들 연결고리가 대체 뭔지 알아내야겠어 니가 바르겠지 지금 복단지가 어머니 해외 도피자금 추적해서 아가씨랑 끌어내린다고 난리가 났다고요 당신이 회사 돈을 선우진이나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정황이 포착된 자료입니다 아버지 말이야 빨리 이식 안 받으시면 위험하시대 찾았다고요? 말씀하신 신 회장에게 이식할 적합자를 찾았습니다 적합자 검사 결과다 니들 아버님 살리고 더 이상 회사 건드리지마